나를 돌아보는 12월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덜어는 조금 살다가 덜어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가야 할 곳으로 떠나는 거죠 소중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며 우리 이해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 날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걸어보면서 행복을 찾아내어보면서 행복을 찾아내어보면서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는 일에 참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듯이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굿 보금 1 5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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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